되게 잘해주더라 장동원 오빠가 우리 프로 본대? 우리 프로 봤대 봤대? 어 우리 프로 본대 좋아한대? 어 너무 재밌대 좋아하나보다 우리 커플 봤대? 우리 커플이 제일 재밌대 진짜? 나 뭐래? 어 나 뭐래? 괜찮대? 그게 끝이야? 어 그래? 어 나를 더듬는 것 같다 아니야 어 됐어 이쁘다 어? 우리 기억나서 제가 해? 응 우리 오빠는 참 움직여서 잘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해준 거는 기억 안나? 우리 커플이 지나갔나봐 그래? 그렇지 우리 커플이 지나가서 그럼 끄자 하하하하 뭐야 진짜 못됐다 진짜 못됐다 그렇게 안 봐줬대 다칠까봐 그렇지 오빠는 저 잘할 수 있는데 저 잘할 수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조명은 좋다 하하하하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하하하하 창조하는 거 맞어 창조 안 할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눈이 그만큼이라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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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저런 것 때문에 싸울 때 있는데 하하하하 지금 단에 맞혔어요? 지금 맞추려구요 네 오빠 나 못 믿어? 아 난 믿지 믿는데 아이텨지는거지 오빠가 하하하 그렇게 많이 나? 부대찌개 된다 내 마음이거든? 네 나 왜 식사하고 싶다? 야 소금이야? 설치 온 거야? 소금 아 저랬구나 진짜 짜 그러면 오빠 나 믿어 정말 나 믿어 우선 조금씩 먹어보고 간에 맞춰 그런 습관을 들여 그런 습관을 들여 아 근이가 좀 살벌하다 어 약간 죽사일이 됐는데 죽사일이 됐는데 죽사일이 됐는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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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하나 아 이제 배달시킨게 하나씩 운하네 안녕하세요 잘 업그레이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저 분도 힙합이시더라구요 어 네 정말 모자 이렇게 쓰시고 아 빨리해 혼내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니 완전 많이 흔들 아귀찜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 다 산거야 남반보다 진짜 미치겠다 치킨이랑 왜 너무 어색해 하하하하 어색한 정도냐 지금 아 나 이렇게 부르면서 톡톡 소리가 나는 거 아 이걸 우리가 한 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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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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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야 아 내 친구들이 자기 마피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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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그래? 장윤씨가 그래? 아니 콩쿵 형 나야겠네? 콩콩 너무 incurred 한 번 소주 빼봐야지 하하하하 흐하하하 하니까 와들아 하지 말하니 뭐야? 뭐에요? 나 따라 하는 거야? 배송냄새하는거야? 아니요? 하하하하 보이가 없다 내가 진짜 짱이 아니야? 짱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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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미치는데요 저거 오오! 와 맞았다고? 와 센스 있네 어머. 이형아. 집 음식처럼 보여야 된다. 당연하지 지금 내가 그렇게. 제왕을 쌓는데 아무튼 난 불키면 내 책임 아니니까. 아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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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저거 친구 없애야 되니까. 스티럭 보도를 다 없애야 돼. 자기가 완전 범죄. 야 진짜 완전 범죄. 정말 결혼생활이 힘든 것 같아. 그치. 아휴. 큰일내네. 이거 완전 범죄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해야 돼. 지금 몇 시야? 10분 나갔어. 집에 있는 음식도 약한다. 오빠. 내 누군지 말 안 해주는데. 아니 이제 곧 올 건데 뭘. 오빠가 원래 잘 알아. 그래. 좀 알고 있게 사전. 내 책 좀 해놓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누구는 거야? 아무거나 알지 뭐. 야. 양쪽 집안단 누가 올까요? 진짜 딴스럽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냥 뿌려주면 되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존대. 아우. 존대. 아우. 앤디 흔들렸어. 아우.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 근데 오늘은 왠지. 애가 되고 싶은 마음이야. 일로와. 야. 야. 저 커플 진짜 잘 됐으면 좋겠잖아. 아우. 아우. 진짜 천생연분이다. 이 커플. 아우. 다크 초코 옆으로 내려와있어. 아우. 아우. 시원해. 왔다. 니아. 장난치고 했을 때. 네. 아우. 형실이 다 해놨어. 형실이야. 형실이 다 해놨어. 형실이 요란스럽게? 형실이야. 어.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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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ог이 아 으 으 뭐 다른 반 때문에 주 고고 뭐든 지겨 여기요 안ured 그 오빠가 오자마자 남의 숭발all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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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진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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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 아 아 아 약 무슨 약이야 아 아 아 아 아 오빠 사우랑이랑 연락해요 그 얘기를 왜 하냐 아 아니요 아니 조금씩 있고 살려고 아 미안해 그리워지요 아 아 무서워 아 아 아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나 일자였나 이거 아니 우리 집 식당도 아니고 우리 집 뭐야 그럼 먼저 드려야겠어 오빠 우산 먹기 전에 집 좀 구경해요 빨리 나와요 아니요 우산 나갈팔이야 아니 오빠 형이 지금 내가 봤을때는 형 밥상에서 누는거 아니래요 아 아 사우리한테만 그러는게 아니구나 어때요 우리 우리 사우리만 다 들어 누워 어떻게 다 들어 누워 좋다 빨리 일어나와요 오빠 형아 정말 사우리만이 착하다 사우리를 왜 자꾸 하냐 아 형아 형아 몸이 구르기 쉽게 형성되어 있던데 어떤 소리야 몸이 이거 빨리 치워야돼 이게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이게 나와버려 우리는 모든게 문산이 돼 뭔지 알겠지 이게 비장해 영수증 다 버려 이 형아 없는거야 완벽해 완벽해 잠시 Jenny 아멘 아멘 아멘